엔시티 레저는 스파트 2가 드디어 공개됐죠 네 90년대 감성을 엔시티만의 느낌으로 해석한 엔시티 유의 나인티즈 러브와 영원히 듣고 싶은 중독성 엔시티의 월킷 무대를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엔시티 저기도 엔시티 저도 엔시티 전세계 팬분들 어서 모이세요 안녕하세요 엔시티입니다 네 오랜만에 엔시티 유으로 돌아왔는데요 시즌을 위해 오늘 열심히 녹화됐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오늘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까지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엔시티 멤버들이 모두 있는 새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네 레저니스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는요 우리 엄청난 23명이 다 모여있고요 새로운 곡들도 많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꼭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에도 엔시티의 뉴 페이스가 왔죠 성찬 씨 엔시티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엔시티에서 젊은 피를 맡고 있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이번 신곡을 듣고 이건 됐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두 곡 모두 참여한 텐 씨는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나인티즈 러브는요 특자 혼자 시간여행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월킷은 디스코 바이브 오케이 그럼 신곡들 제대로 자랑 한번 해볼까요 네 나인티즈 러브는 90년대 바이브를 엔시티 느낌으로 새롭게 표현한 뉴트로 사운드 곡이라고 하네요 아 네 제가 나인티즈 러브 자랑을 좀 해보자면요 우선 첫번째는 아무래도 리더가 우리 윈윈 형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90년대를 느껴보지 않았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희 월킷은요 정말 중독성이 강한 그런 곡이고요 정말 뛰놀기 정말 좋은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한 발짝 나가던 진취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월킷의 포인트가 있죠 바로 재한이 형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와우 되게 죽네 되게 죽네 말아주세요 끝이에요? 끝입니다 게다가 퍼포먼스도 자랑자랑 할만하죠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 오케이 춤이라고 있거든요. 오케이 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. 자, 그럼 90s Love의 팀도 보여주세요, 우윤희 씨. 네, 90s Love는 90년대 능혀질 수 있는 안무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호, 호, 애,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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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그렇다면 서로의 무대 중에 너무 멋있어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? 헤이 어디든 갈 수 있어 기를 쓰고 다닌 스트릿 이젠 그냥 클래식 자 이제 마지막 자랑 타임인데요 오늘 인기가요 컴백 무대 스포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엔딩이 너무나 기대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엔시티만의 유니크한 매력 보고 싶으면 우리 무대 꼭 봐야 돼요 네 이번 월킹 무대에도 폰트 있는 선글라스 그래서 여러분 잘 찾아주세요 오 네 두 팀의 지붕 뚫을 에너지 기대하면서 어떤 팀 먼저 만나볼까요? Raise the roof 엄청난 기세의 루키 에스파와 우아 전에 Beautiful Sound 루시를 불러볼까요? 뮤직 스타트 what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